자, 이번에 좋은 위치에서 나티의 왼발이 있습니다. 나티 왼발, 카라인 오른발 모두 가능하죠? 집중해! 골에 집중하면 돼! 자, 나티가 앞 집중 찰 것 같은데요. 자, 나티! 자, 나티! 골! 자, 나티! 골! 골! 나티! 선제 골 기록하는 월드 클라스입니다. 환상적인 프리킥이 나왔어요. 기가 막힌 완벽한 왼발 프리킥! 월만 살짝 넘겨서 모서리를 이용한. 이야, 이거는 너무 환상적인 프리킥이 나왔습니다. 완벽한 왼발 프리킥이에요. 이야, 대단합니다. 대단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